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민상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자잔 미트 스파게티 불닭볶음면 초밥집에 춘살, 양념, 치킨 그리고 위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렸어요. 느끼할까봐 실비김치 준비했습니다. 할라피뇨, 무 맛있겠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탄산수부터 딸겠습니다. 면이 불이니까 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겠다. 무슨 맛인지 궁금했어요. 냄새는 스파게티 같아요. 맛있네요. 맛있는데? 이 과즙 면ylan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매운 스파게티 느낌이에요 실비김치랑 먹어볼까요? 꾸욱 시비김치 역시 양념치킨은 최고예요 근데 맵다 바삭날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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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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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괜히 먹었나? 땀나요 이거 먹어서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먹을수록 슈퍼에 파는 스파게티있잖아요? 그 맛이랑 비슷해요 이게 미트볼이에요 작죠? 신라면에 들어있는 고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자 고기가 너무 좋았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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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오늘 한번 미트스파게티 이 부대복음면 처갓집 순살양념시킨 먹어봤는데요 오늘도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안녕